맛과 맛, 이번엔 고급스러운 만남. 어머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랍스터다, 로봇스터. 캐나다에서 직송된 랍스터인데요. 신기해. 랍스터 처음 보세요. 아니요, 제가 보기는 많이 봤는데 먹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. 제가 싱싱한 랍스터로 오늘 맛있게 요리를 해드릴게요. 이제 또 랍스터로 어떤 요리가 탄생될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잘 보세요. 먼저 찜통에 랍스터를 넣는데요. 시작은 평범한 듯 보이나 이어서 만드는 저것 뭔지 아시겠어요? 저거 피자 도우 아닌가요? 정답입니다. 한쪽에서는 피자를 만드는데요. 찜통 안에서 빨갛게 익은 랍스터가 나오면요. 반으로 쩍 가른 뒤 풍미를 더하기 위해 갈리고이를 듬뿍 발라줍니다. 치즈로 속을 꽉 채운 랍스터를 한 번 더 구워주고. 이제 피자도 꽃단장을 해야겠죠? 와, 진짜 바닷가재와 피자의 만남이네요. 그렇죠. 피자 위에 바다가 한가득 랍스터 피자입니다. 정말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오거든요. 일단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?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. 저희가 직접 발라드리고 있어요. 부드러운 속살만 살포시 발라내서요. 피자에 얹어 먹습니다. 오늘은 우아하게 즐기고 싶었거든요. 이건 그냥 먹어야 돼요. 입을 정말 크게 벌리고 먹어야겠네요. 네, 입이 딱 벌어지죠? 이쪽으로는 로봇떡 한가득. 여기로는 또 치즈가 한가득이거든요. 살이 살지잖아요. 입안이 가득 차는 느낌입니다. 오!